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건의 비밀을 소상히 아는 사람들이 하나 둘 이 세상으로부터 저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게 되면 또 그런 선택을 내리게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몸통이나 혹은 그 사람이 그리고 윗분이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비밀을 실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이 있고 나면 남은 유가족들은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에서 사건의 추이를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하는 몸통이나 그분이나 윗사람들은 이불 속에서까지도 누가 볼까봐 입을 가리고 하하 호호 후 하고 한숨을 쉬면서 웃으면서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기익에 충실하고 자기익을 위해서는 타인이 생명을 던지는 것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두운 그런 측면입니다 아무튼 대장동에서 8500억 원 그리고 백행동에서 3400억 원을 실무자들이 주물럭거렸다 이것은 누구도 믿지 않는 일입니다 누가 설계했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결제했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스스로 설계했다고 자랑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자신의 취직인지 계속해서 떠들었는지 다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이익을 먹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상정을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20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성남시의회는 위례, 대장동, 백행동 특혜 의혹을 조사하려고 하는 두 건의 성남시 차원의 행정조사 요구안을 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 신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발의한 위례대장동 비리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적위원 34명 가운데 19명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한기 씨가 인생에서 최종 선택을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김문기 씨가 같은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고인들이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그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참 심심하게 제가 조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에 극단 선택을 한 김문기 씨는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1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문기 씨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이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두 사람의 친밀함과 친근함은 그동안의 관계를 미뤄보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리모델링 종합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김문기 씨는 바로 그 리모델링을 맡은 아파트 시공회사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남시 정자동 아파트 리모델링 사입자인 동부건설의 부장 출신이 바로 김문기 씨였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끈끈한 인간관계와 이해관계 때문에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출세를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세로 부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김문기 씨가 그의 도움으로 또 다른 출세길을 달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부건설의 부장직을 그만두고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일처장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긴밀한가는 다른 특별한 그런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초기 설계 과정에서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혐의를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해당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의혹은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입니다 그런 일을 도모하는데 유동규 씨는 실무총책인 그런 김문기 씨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 실무자들 가운데서도 바로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김문기 씨이기 때문입니다 초과 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을 추적해 보게 되면 김문기 씨의 역할이 어땠는지 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2팀이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로 김문기 처장이 팀장으로 있는 개발사업 1팀이 맡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일을 큰 일을 도모할 때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합법적이도 않고 어두운 면이 많으면 결국 윗사람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김문기 처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익 공동체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김문기 처장은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2015년 3월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의 대장동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바로 심사위원을 맡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김문기 처장은 성남의 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목세 사회이사직을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하게 되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씨와 함께 김문기 씨는 초과익 환수조항에 삭제되는 전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히 추진했고 알고 있는 실무자급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사로 곧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팀장 김태훈은 지난 10월 6일을 시작으로 이달 12월 9일까지 김문기 처장을 참고인 신문으로 여러 차례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는 지난 12월 7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문으로 출동하면서 위선 지시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의례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의례적인 답인 거죠 검찰은 김문기 처장을 피의자 신문으로 전환하거나 또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최종 선택을 하고 난 다음 취재에 응한 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김문기 처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의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도 누가 결제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누가 이익을 나눠 먹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사건인데 결국 사건의 전모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저 세상으로 떠나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사람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이 윗분이고 그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한국의 수사기관들이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이제 검찰은 청와대 강남 서초출장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 정도 사건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아예 내놓고 은폐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형 비리는 더 이상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라가 한마디로 골로 간 겁니다 나라가 끝장까지 간 겁니다 얼마나 앞으로 해먹겠습니까 이제 검찰이 내 편인데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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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